She's a girl's mom 오빠 치마 입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시는 거 아니에요? 걱정하지 마세요. 아주 잘되고 있어요 아 톡톡 어? 괜찮은 것 같은데 거울 봐도 돼? 아니요 안 돼요 이따가 나중에 아니요 딴 데 묻히지 마시고 됐나? 된 것 같은데 무슨 색 좋아요? 갈색? 제가 대충 뭔지 알겠어요 제가 메이크업에 일각형이 있거든요 제 친구가 올리브영에서 일을 해요 어우 이 정도 좀 쩐다 이렇게 우리 딱딱하고 어색하니까 네 잡아야 돼? 항상 잡는 게 먼저 도대체 어딜 잡아야 되는 거야? 이렇게 집중소? 어 너 세상 이쁘다 너 빡빡 밀어도 예쁘겠다 나 군대가 나이 됐는데 같이 갈래? 아 미빈하네 뭐야 이제 이쁘다 아까도 입었어 지금 더 이쁘다 여기 여기가 눈이 이렇게 생겼어 어떤 거 같아? 어? 네 집 딸인지 진짜 잘 어울려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 신입이라서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오 잘한다 잘한다 가만히 있소? 어우 섹시 아주 도발적이에요 한번 보여줘 도발적 아우 섹시 좋은데? 오케이 안 아파요? 네 괜찮나? 네 네 여기 원래 점 하나 그려져야 이게 진짜 섹시해 보여요 봐봐요 나 봐 좋아요 고객님 눈 감아 보세요 어때요? 안 불편해? 괜찮아요? 됐어요 하 내 욕적이에요 고객 숙이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맞아? 여기 맞지? 가만히 있어봐 고객님 눈 감아 다 집었어 괜찮아요? 괜찮아요? 고객님 눈 감아 잘 해드릴게요 잘 해드릴게요 고객님 눈 감아 그냥 이렇게 네 슥슥 슥슥? 네 제가 잠깐 이렇게 잡아도 돼요? 네 괜찮죠?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우리 둘을 하면 toi 이거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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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제가 이런 걸 잘해요 굴려서 한 번 맞아요 아 그러니까 왜 가만히 못 있어요 곤란해요 지금 진짜 괜찮은데 됐어요? 네 어때요?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? 제일 잘했어요 오 진짜요? 아 왜냐면 제일 쉬운 거잖아요 제일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근데 전 누가 띄었어요 이거 그러니까요 아이씨 왔다시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아이씨